안녕하세요. 여섯시인 애다혁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 몇몇 아이들을 세팅을 해봤습니다. 오늘 어떤 아이들을 영상에서 보여드릴까 하는데 오늘은 이 멘도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큰 멘도사도 키우고 있지만 제가 아주 작은 콩분에서 아주 멋스럽게 키우고 있는 멘도사입니다. 이 화분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초창기에 제가 이렇게 예쁜 화분들을 만들어서 작은 화분에다가 몇몇 아이들을 좀 많이 키우고 있는데 화분이 이렇게 좀 작다 보니까 굉장히 밀도 있게 야무지게 왜냐하면 워낙 물빠짐이 좋고 물을 줘도 물이 좀 빨리 흘러내리는 높이가 아주 낮은 화분들이잖아요. 아무래도 물을 먹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밀도 있게 아주 예쁘게 자랍니다.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키우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품이 좀 되는 아이들 예술품이 되는 아이들이라고나 할까요? 다육이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실 키울 수도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둬도 아주 멋진 수영에 멋진 자구와 멋진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또 이 멘도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제 가지가 잘 자라고요. 또 자구도 잘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기만 해도 이렇게 수영이 아주 각양각색의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자라서 작품이 되는 아이 중에 하나가 멘도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주 멋진 작품처럼 자라고 있는 멘도사 모습이 자태가 너무너무 예쁘지요. 그리고 제 영상을 이제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이 2,000원짜리 부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부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사를 2,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온 아이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적심 자국도 남아있고요. 부사가 이제 품종 자체가 그렇게 비싼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질화도 너무 멋있게 되어 있고 이 수영 자체가 또 너무 멋지잖아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도 예쁘고 작품처럼 키울 수 있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정말 추천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병충해도 없이 굉장히 사실 건강하게 좀 잘 키울 수 있는 다육이 품종 중에 하나이고요.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기도 하고 어떤 부사를 사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게 살짝 좀 빠르게 자라는 웃자람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물을 조금 아끼면서 목대를 좀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부사를 키우시면 이렇게 멋지게 모든 부사들이 정말 이렇게 작품이 되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사를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아직 이렇게 목질화가 되지 않은 부사들도 좀 있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부사는 저는 이제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작품처럼 멋지게 자라는 아이들이 또 이제 미인 종류들이지요. 목대도 너무 멋지고 이 미인 종류의 특징이 동글동글한 입장하고 이렇게 목대를 형성을 하면서 중간에 이런 입들이 다 하엽이 지고 이렇게 맨 위쪽으로만 이렇게 입장들이 남아있어서 굉장히 목질화된 다육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품종이지요. 미인 종류는 애플미인, 요건 이제 월미인인데요. 월미인, 홍미인, 아메치스, 후레뉴 뭐 네 이 미인 종류 아이들은 저는 다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입장도 너무 동글동글 귀엽고 예쁘지만 키우다 보면 오랫동안 정말 키우면 키울수록 작품이 되는 아이들이 또 이제 미인 종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건 이제 스키네리라는 아이예요. 스키네리도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좋은 분들은 아마 스키네리를 여럿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스키네리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 아이가 또 보석이라는 다육이도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 초록하지만 이 스키네리는 굉장히 붉게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지금은 초록한 모습만 있어서 이야 이게 어떻게 붉게 물이 들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정말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라서 너무너무 매력이 있는 아이고요. 스키네리도 너무 예쁘죠? 이 목질화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는 요거를 지금 두 포트를 같이 합식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요렇게 아주 작았던 자구인데 벌써 요렇게 자구가 이만큼이나 올라왔네요. 이 목질화가 잘 된다는 뜻은 그만큼 살짝 웃자람이 있고 성장 속도가 좀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웃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다육이들이 좀 웃자란다고 할지라도 목질화가 잘 이루어지면 아주 멋진 또 수영을 가지게 되는 또 예술 작품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요렇게 키우면 멋진 작품이 되는 스키네리도 추천을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애심이에요. 여기 이제 많이 좀 웃자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목질화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겠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속이 타기 때문에 이 애심도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 품종이고 이 애심하고 정말 많이 비슷한 게 이제 뭐 을려심, 루비틴트 요런 아이들이 많이 이제 비슷한 아이들이 많아요. 요 아이는 지금 을려심입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들 중에 아마 을려심을 가장 많이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종류별로 키워보시면 애심, 을려심, 루비틴트 요런 아이들이 조금 구분이 될 텐데 아 경험이 없으면 진짜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청솔까지 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는 이제 루비틴트 루비틴트가 제가 이제 적심을 봄에 적심을 했던 자리인데 양쪽에서 자구가 요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잘 성장을 하는 예쁜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요 까라솔은 어 아마 이 작은 포트로 키우셔도 멋지게 작품처럼 키울 수 있는 아 또 그런 대표적인 품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큰 사이즈의 까라솔을 키우고 있는데 워낙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성장을 하는 아이여서 저는 이제 작은 포트로도 키우고 있는데요. 어 지금은 이제 물을 단수를 해줘서 많이 이제 오므라진 상태인데 어 물을 먹으면 아주 얼굴이 활짝 피고요. 또 물이 들면 지금 색깔하고 어 물이 든 색깔이 과연 정말 같은 까라솔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레몬색과 주황색이 정말 조화롭게 예쁘게 만들어지는 그런 아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까라솔도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너무너무 예쁜 아이지요. 어 까라솔은 요즘 같은 이런 또 습한 이 계절에 어 이 공중뿌리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뿌리에 특별히 이상이 있어서 공중뿌리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워낙 이렇게 목질화된 이런 부분들이 물 마름에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름 내내 단수 해주셔도 큰 무리 없이 가을까지 잘 갈 수 있는 어 다육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목질화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멋스럽고 예쁘죠. 활짝 피면 진짜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가을이 되면 저는 이 까라솔을 한번 몇몇 얼굴들을 음 적심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모습도 너무 예쁘지만 이제 줄기가 만들어진 이 길이가 조금 더 길어져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봐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가을에는 한번 적심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아 잘 키우며 멋진 작품이 되는 몇몇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 멋지게 잘 크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어 저는 이제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얼굴만 로제트만 이렇게 좀 작게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보다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저는 있어요. 이렇게 다육이 살펴보면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스타일의 다육이를 좋아하시는지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네 인사하도록 할게요.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시 또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러 나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